22살 이혜준입니다. 어땠어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. 아이돌을 하고 싶어서 준비한 노엔엔터테인먼트 1년정, 물림엔터테인먼트에서 1년정도 있었고요. 연습생에는 언제 데뷔할지 기한이 없어요. 제가 제일 행복했을 때는 아무래도 춤추면서 무대 위에서 노래할 때더라고요. 제 목소리로, 제 노래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게 있어서 무대 위에서 보여드리고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우 베이비, 너무 좋아서 driving me crazy 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, 기분이 좋아요? 좋아요? 좋아, 네 모든 것이 좋아 머리부터 발끝까지도 조그만 행동까지 하나하나 난 네가 필요해 매일같이 깨달라고 난 기도해 난 오직 너와 네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 No, wow, yeah 기타를 이렇게 이용해서 두 분 다 노래를 하셨는데 뭔가 여심을 좀 흔들 수 있는 그런 매력은 충분히 있으세요. 좋은 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굉장히 안정적이었고 굉장히 밸런스가 좋았으니 잘 들었습니다. 정기석, 이혜준 이 둘 중에 탑세븐이 없습니다. 없습니다. 바로 다음 보내하겠습니다. 바로 다음 보내하겠습니다.